반갑습니다 아 귀여워 방금 이제 장인들께서 동네 안에 낚시하러 오셨다가 고기가 안 묵니다 그래서 집으로 가셨는데 이거 고양이 밥주라고 가져오셨더라구요 고양이 밥주라고 왔는데 고양이 좀 밥주기는 그렇고 제가 올 시즌에 전쟁이가 한 번도 안 먹어봤기 때문에 전쟁이 회로 해가지고 한번 맛보도록 할게요 전쟁이 회로 해서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난하는 것 같다 진짜입니다 전쟁이 보던가 방파제에 많이 붙습니다 특히 이제 조금 밝은 가로들이 있는 그런 방파제 같으면 좋겠어 우리 동네는 그런데 워낙 이제 낚시대를 많이 다니고 매만이라서 뭐 상단한 것밖에 없는데 조금 좋은 포인트로 가면 우리네 뭐 상당히 좋은 전쟁이 많이 낫을 수 있죠 전쟁이 이걸로 가지고 한번 장난 같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대 먹어볼래? 전쟁이 해 내가 술을 안 먹는다고 다 지고 있네 어? 술 말고 전쟁이 해 말이다 보니까 이게 먼저 낚은거네요 사후강직이 왔죠 낚은지 한 1시간 정도 된건데 두 마리는 좀 사후강직이 왔는데 이게 조금 더 빳빳하고 이거는 조금 더 울렁울렁하죠 보시면 이게 먼저 낚은거고 그 다음에 뒤에 낚은거네요 자 이거부터 특별하게 뭐 저거 곱창김 구워줄까? 말라고 싸먹으면 맛있겠네 아휴 너무 번거롭다 이거 서가지고 딱 묶고 끝내자 간장하고 와사비도 가면 밥만 먹고 끝내게 아휴 그래도 이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래도 이정도는 돼야 뭐 물기 있는데 이렇게 작은걸 먹어야 할 수도 있는데 전개는 작아도 고소하고 요새는 맛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개는 뭐 호위금지체장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뭐 전개 같은 경우는 워낙 개체수가 많기 때문에 좀 작은것도 잡아먹어도 괜찮아 아 갈등으로 요거 올게 이렇게 쭉 벗기면 백살이 조금 더 남아 있겠죠 근데 바꾸지 저녁에 지금 지친 상태라서 이렇게 하고싶진 않은데 요거는 한번 요거 정도는 되면 좀 물만 하다 맞지 이 가운데 지하이를 다 제거를 해야 되는게 맞는데 제거해줄까 이거 먹는데 뭐 하겠노 가운데를 자를게 아 아 오빠 한길에 장 없다고 둘이 갖고 왔는데 둘이 필요없네 아 둘이 필요없다 요거는 잡배 있어도 그냥 통째로 먹자 통째로 먹어도 돼 그렇다 응 아 네 소소하십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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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온나 간식으로 응 자 간식 배고프죠 어 나 진짜 배고프다 응 지금 장사는 이제 마지막 타임이라서 배고프거든요 뭐 요렇게 해가지고 간식으로 한 잔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라도 기름지다 한번 먹어볼께 음 맛있다 너네 메가를 낚으러 갈까? 장사 안하네 저녁에 밤에 아 맛있다 이런거는 이제 사물 나이도 사물 수가 없잖아 내가 아직 지금 안 낚으면 맛있다 아…아…아…아…이거는 거 입들리는데 마치고 나서 저녁 먹자 음 진짜 맛있네 아빠가 버섯 다왔다 표보버섯 표보버섯을 삼겹살 어떻노? 헐 오늘 저녁은 표보버섯을 삼겹살 음 현상 갔다 왔더만 바로 삼겹살 굽고 있네 아버지가 오늘 갖고 오신거다 표보버섯 맛있겠다 자 여러분들 맛있는거 많이 드시고 편안한 밤 보내세요 저도 빨리 저녁먹고 또 내일 새벽에 경매장 가야되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끝내준다